근데 나몰라라 나몰라라 아니었어요? 나몰라라 나몰라라? 다 듣기는 그렇게 했는데 나도 나몰라라 나몰라라 아니 근데 발음은 그렇게 들리는데 계속 들어도 나몰라라로 그냥 들릴 수 있겠다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나몰라라 나몰라라가 맞나? 맞나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게 맞지 누가 외치실 거예요? 거지한테... 아니 아까 외쳤어 아니 거지한테... 아니 아까 외쳤어 아니 근데 거지란이요 거지란이요 무거지예요 앞에 섬을 우우를 넣으세요 무거지 얘기하는 거 아니 왜냐면 옷 색깔이 오늘 우거지 색깔이에요 무거지? 무거지 색깔이라고요? 무거지 색이라고요? 무거지 색이야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워치 비싸네요 갑니다 시작 청하! 청하! 웅 청하! 나몰라라 나몰라라가 맞나요? 아니요! 없네 그럼 나몰라라 나몰라라 맞나요? 그러면 디테일 하나 깠다 아니야 아니야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 너 몰라라 나몰라라냐? 나몰라라 나몰라라 너냐 나냐 나냐 너가 먼저 모았어 너가 먼저 모았어 너가 먼저 모았어 너가 먼저 모았어 너가 맞는 거야? 자 혜리의 파스판 오픈! 대박 자 1차 시도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 건조렸네 진짜 중요한 거 거의 가치 기준 수준인데? 가치 기준 수준인데? 가치 기준 골라는 거랑 거의 와 거의 뭐 우리 둘이 다 한 거야 우리 둘이 80% 다 했잖아 우리 둘이 80% 했잖아 한 분이 치해 우리 둘이 한 80% 다 했잖아 우리 둘이 한 80% 다 했잖아 박수! 와 인정! 2분이 합쳐서 지금 100세인데 100세가 이루신 역사입니다 100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